우리 한번 함께 PR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말해야겠나? 아 진짜? 네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자세히 보면...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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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지랑... 응 안에 주황색 티까지 좋다 응 응 청바지 핏이 좋다 응 응 네 우리 집이 주황색이거라고 이거랑 같이 집에만 더 깔아 웃음 아니 좀 끈도 좋았어 끈이 이렇게 짜야 돼 끈은 있는데 이거 자르면 되고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그렇게 심이어라서 와 드디어 완성했다 진짜 오 이건 진짜 약간 교복될 것 같은데 되는 거죠 이건 아 이건 무조건 맨날에 거기에 양말도 이거는 파란색으로 만들 거라서 약간 지금 이 얼굴은 아니 그래서 이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큰 사이즈 한번 보여 이거까지 이거 외국 느낌이잖아 겨울에 이제 코트 같은 거 아니 MA1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MA1이 약간 유광인데 이 니트가 좀 그걸 죽이는 기능이 있어서 철훈님 바지 M.E.R이에요? 네 연청이에요? 예쁘죠 근데 아니 철훈님한테 딱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이 신발이랑도 잘 어울리고 드디어 바닥에 드디어 바닥에 연청이 아파 오 이거 딱 딱 감기는데 입던 거에 딱 감기는데 이 사이즈가 없는데 두 사이즈 나오는데 이게 큰 사이즈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입으니깐 좀 괜찮다 얘 바지 이렇게 지퍼가 딱 더 사는 느낌 네 성인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기장이 난 좀 길어보이네 그러니까 조금 길긴 하다 성인의 바지랑 다 잘 맞네 성인의 바지랑 다 잘 맞네 아니 이게 뭔가 상의는 좀 심플하고 바지는 좀 센 거 막 이런 거랑 했었을 때 매칭이 좋은 거 같아 응 음 스타브리너 수영 수영 네 제가 카라 했지? 양쪽은? 괜찮아요. 똑같은 거 같아요 이게 괜찮아요? 좋네 너무 웃겨 랜덤 기프트 사이즈? 1 사이즈 우와 와까란다 정말 웃겨 그건 이렇게 2의 가상 오~! 뜨거워 궁금해 바로 갖고lar 이거 갖고 var 정말? 바로 갖고 있었네 이런 거 이거는 신세계 대파먼트 콜라보레이션 오? 아, 유래여지? 아, 벤데들, 벤데들사 도완지? 신세계 신세계 대파먼트는 한국 국가의 가장 유명한 대파먼트 넘버원 대파먼트 이건 자켓 자켓? 응 아 보여요 다 청바지 입고 있어요 존나 귀엽지 않아요? 다 꼬이요 귀엽지? 얘들한테 그냥 랜덤으로 선물 줬거든요 귀엽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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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지?